RM과 타블로의 올데이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맥주 사전 우리 부지런히 부지런히 한번 가보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뒤로 못 갔네요. 오늘 C 마지막이에요. 코넬리우스 케그. 코넬리우스 케그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케그라는 말씀 케그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읽어볼까요? 원래 콜라와 같은 청량음료의 배송에 사용되었던 코넬리우스 즉 코니 케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직접 양주한 맥주를 집에서 드래프트 형태로 편리하게 경험하셨어서 홈브루어들이 많이 사용한다. 입구가 한 개 있고 특별한 충전 시스템이 필요한 표준 케그와 달리 코넬리우스 케그에는 세 개의 입구가 있다. 하나는 충전을 위해 다른 하나는 가스를 넣기 위해 마지막 하나는 액체를 빼내기 위한 기능을 한다.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해서 드래프트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케그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케그 같은 경우는 입구가 하나죠. 그래서 그 입구에 체결해야 되는 커플러라는 게 있고 그 커플러는 또 가스가 들어가는 구멍과 매끈한 구멍 두 개가 있어요. 또 그 체결 시스템이 케그의 모양에 따라서 입구의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빨리 체결하고 빨리 뺄 수 있게 되어 있고 청소도 용이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코넬리우스 케그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구멍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가 들어가는 구멍, 하나는 음료가 나오는 구멍, 또 충전, 또 충전하는 구멍 세 개가 있어서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각각의 구멍에다가 관만 연결해서 가스과는 가스만 집어넣으면 나머지 한쪽에서 그냥 맥주가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냥 케그를 따서 청소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일반적인 어떤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케그죠. 그래서 홈브로어들이 케그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이 코넬리우스 케그를 많이 썼죠. 지금도 많이 쓴지 모르겠는데 많이 썼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하기도 쉽고 집에서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D로 넘어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만만치 않네요. 덴크. 덴크라는 말, 보통 우리가 덴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향미 쪽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수지와 같은 레지너스입니다. 수지와 같은 홈 느낌이 나는 것을 덴크라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했던 맥주 스타일을 주로 볼 수 있는데 그 어원이 냄새나고 기름기 있는 대마에서 나오는 향을 요사하는 마리와나 문화에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덴크라는 말이 원래 맥주의 향을 알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대마향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덴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약간 축축하면서 수지 레지너스 같은 향이 있고 그런 향이에요. 눅눅하면서도 약간 그런 향들이 있는데 그런 향들을 얘기합니다. 호비 대마와 세기풀에 매우 가깝고 비슷한 화학적 특성을 공유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향들이 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삼과식물이죠. 삼과식물에서 과속종에서 과가 똑같습니다. 패밀리가 똑같아요. 밑에 속종은 달라요. 패밀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뿌리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대마는, 아 대마리, 홉은 마리와나와 달리 어떤 그런 황광물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덴키라는 표현. 모든 홉에서 나오는 향을 또 표현하는 단어도 아니고요. 일부 홉에서 나오는 약간 눅눅하면서도 수지 같고 이런 향들을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 덴크풀 IPA인가? 어디서 만들었지? 그런 맥주가 있었어요. 한국에 수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이 덴키향을 갖고서는 말자 위트있게 표현한 위트있는 제목으로 바꾼 그런 맥주가 있었는데 그거 마셔보면 글쎄요. 덴키하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굉장히 허벌하면서 파인인데 솔향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느낌 근데 덴크풀 IPA는 그게 좀 밝은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덴키는 거기에도 눅눅한 느낌이에요. 축축한 느낌 그렇습니다. 뭐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네요. 다이아세틸, 디아세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치죠. 워낙 유명한 이치고 맥주를 조금 전문적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 혹시 전문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읽으면서 얘기해보죠. 버터와 같은 독특한 향으로 영화관 팝콘이나 버터스카츠 캔디를 연상시킨다. 보통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이며 이럴 경우 효모는 나왔드스틸의 주된 전구화학물을 행선한다. 또 더러운 생맥주 라인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오염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잉글리시 페이레리에서는 매우 낮은 농도의 나왔드스틸이 용인되나 다른 스타일에서는 이치로 관주된다. 버터향이에요. 버터향. 버터향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식문화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버터향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 애들은 이거 금방 알아요. 얘네들은 항상 버터를 먹기 때문에 버터향이 맥주에서 나면 금방 캐치를 하죠. 그리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터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도 크게 거부감을 못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전용된 버터향이고요. 마가린향이라기보다는 제가 일상적으로 항상 느끼는 다이얼스틸은 허니버터아몬드 있죠. 허니버터아몬드. 거기서 나는 버터향이 바로 이 다이얼스틸입니다. 이 다이얼스틸이 나는 이유는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는 효모가 건강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밖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맞죠. 그런데 가장 주된 이유는 충분히 발효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다이얼스틸은 효모가 발효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향이에요. 그래서 특히 영국 효모들 발효 중에 발효 중에 발효가 끝나지 않았는데 테이스팅하려고 마셔보면 이 다이얼스틸 향이 그냥 완전히 폭발합니다. 폭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시간이 지났는데 발효를 끝까지 하면 다시 효모가 이 다이얼스틸을 다시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발효가 충분히 된 맥주에서는 이 다이얼스틸 향이 나지 않아요. 즉, 만약에 어떤 맥주를 마셨는데 거기서 다이얼스틸 향이 난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맥주는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맥주는 좋은 맥주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맥주죠. 두 번째는 충분히 발효가 되는데도 다이얼스틸 향이 나면 그거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건강하지 않다거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 여기 중간 이후에 나온 더러운 생맥주 라인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오염 이거는 이거는 효모가 만들어내는 나이얼스틸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페디오코커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건 균이에요. 박테리아예요. 이 페디오코커스 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이얼스틸입니다. 그런데 이 페디오코커스는 오염된 관에서 다이얼스틸을 만들지 않아요. 사워한 향까지 만듭니다. 젖산균이 만들어내는 사워한 향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공부를 할 때 보통 이 향 다이얼스틸과 산미가 사워니스가 같이 결합된 향을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하죠. 페디오코커스는 맥주에서는 거의 99% 안 좋은 절대 관여하면 안 되는 균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 스타일들 람빅이나 혹은 플라니스 레데일처럼 그런 일부 스타일에서는 페디오코커스들이 살짝 관여를 해서 향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일단은 페디오코커스 균이 만들어내는 다이얼스틸과 사워니스가 딱 감지되면 그건 그냥 망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스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잉글리시 에일에서 잉글리시 페일 에일에서 매우 낮은 농도에서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왜 허용이 돼요? 걔네들이 그냥 그렇게 먹어도 별 문제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이얼스틸이 있는 맥주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아 별 문제없네 라고 생각하면 다이얼스틸은 이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이 다이얼스틸이라고 하는 버터향이 맥주에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서양 애들 걔네들은 밥으로 먹는 밥에서 식사로 먹는 다이얼스틸 버터향이 맥주에 있어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치로 분류가 되는 거죠. 특히 독일 사람들 필스노루켈 체코라고 해서도 이 다이얼스틸이 일부 허용이 됩니다. 너네는 왜 이게 허용이 돼? 이거 마셔도 괜찮아. 우리 뭐 있어도 그렇게 상관 안 해. 하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주의 향미예요. 다이얼스틸 자체가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라거나 이상한 물질이 아니에요. 이 다이얼스틸은 인공 버터향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자연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먹는 여러 가지 바닐라 캐러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캐러멜 시럽 엄청 넣는 것들 다 다이얼스틸이 들어있습니다. 인공향료로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이에요. 마가린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맥주에서는 이치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맥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군요. 오늘은 디스펜싱 캐스크 디스펜싱 카스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오늘 비어도슨트 수업하는 게 이거와 관련된 건데 한번 읽어보죠. 맥주를 가압하여 나오게 하는 드래프트 시스템과 달리 캐스크 에일 펌프 혹은 비어 엔진 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통해서 서버가 긴 기계적 핸들을 여러 번 당겨서 공기를 넣으면 그 압력으로 인해 맥주가 빨리 올라오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캐스크 카스크 이라고 불리는 맥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디스펜싱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맥주 펌에서 맥주를 분배하는 시스템 맥주를 따르는 시스템은 이산화탄소를 가압을 해서 이산화탄소 압력에 의해서 한쪽에 있는 구멍으로 맥주가 나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디스펜싱 시스템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산화탄소가 가압이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를 가압하는 이유는 맥주에는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소 맥주 같은 경우는 질소를 가압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가압을 하죠. 탄산을 만들어내니까요. 맥주들은 맥주들이 만들어내니까요. 호모가 맥주 호모가 그런데 이 카스크 캐스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캐스크 안에서 2차 발효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가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가압을 하지 않고 산소를 탄소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샴푸 펌핑하죠. 샴푸 빼내려고 하면 꾹꾹 눌러서 샴푸가 나오게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캐스크 에일에다가 그렇게 산소를 한쪽에다가 꾹꾹꾹 넣는 거예요. 그 넣는 거를 우리가 비어 엔진 이라고 보통 영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펍에 가면 하이네켄을 따르는 디스펜신 시스템하고 캐스크 에일을 따르는 시스템은 다르죠. 영국 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쭉 쭉 당겨서 맥주를 쭉 따르는 시스템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캐스크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디스펜싱 같은 경우는 그냥 템만 한 번 딱 열면 맥주 쭈루룩 나오는데 이 디스펜싱 캐스크 같은 경우는 비어 엔진을 여러 번 당겨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겨서 그 압력에 의해서 맥주가 쭈루룩 나오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샴푸를 펌핑을 쭉 쭉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캐스크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캐스크 에일은 무조건 하루 이틀 혹은 길면 3일 안에 조금 다 마셔야 돼요. 산화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캐스크 내부가 진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펍을 열 때 떼어내고 닫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꼭지가 용기 위에 달려있다. 그렇죠? 캐스크 캐스크에 보면 위에 꼭지 같은 뚜껑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영국 북쪽 지역에는 어떤 펍들은 캐스크로부터 맥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자식 펌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어떤 지역 맥주들은 펌핑으로 인해 약이 되는 교반과 에어레이션을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여기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자식 펌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땡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몇몇 펍들은 가압 방식을 통해 캐스크에일을 서빙하고 있는데 아까 가압 방식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가압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캄나는 이를 부족한 방법이라고 여겨 매우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 캄나에서는 캐스크에일에 이산화탄소를 접목시킨다든지 전자식 펌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캄나가 좀 양면성이 있어요. 전통에일을 수호하고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보수적인 제대로 되는 어떤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조금 심하게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디스펜시 캐스크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죠. 맥주 정체성 중에 하나죠. 자 다음 키워드는 DMS네요. 이치가 많이 나오네요. DMS 이런 DMS 이런 거 일반인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엔 맥주 공부 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 맥주 새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 특히 비어더슨트 지금 어드벤스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생년 들어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시가 아니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니까 DMS 이거 되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거 안 좋은 냄새예요. 옥수수 통조림이나 오래된 채소와 같은 냄새로 보통 이치로 여겨진다. 이치입니다. 이치. 그런데 여기 보통이라는 얘기들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치라고 생각되고요. 디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이 DMS예요. 디메틸 설파이드는 곡물의 전구체부터 생성되며 끓임 단계에서 형성된 후 보통 말미에는 완전히 증발된다. 그러니까 이 DMS라고 하는 이 향은 옥수수 캔 향입니다. 캔 옥수수 있잖아요. 삶은 옥수수 뭐 이런 향을 우리가 DMS라고 하는데 이 DMS가 나오는 원인은 음 몰트부터예요. 몰트. 그러니까 몰트 보리에서 몰트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향이 이 DMS입니다. 그런데 이 DMS를 없애는 방법은 맥주 양조 과정 중에서 끓임 과정 이잖아요. 그 끓임 과정 중에서 그냥 다 날라가 버려요. 대부분의 맥주 스타일과 지역에서 명백한 결함 이나 몇몇 라이트를 하고 특수 옥수수가 많이 들어간 미국 대형 맥주들 에서는 팬들이 기대하는 캐릭터 중 일부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말이 또 정답입니다. DMS라고 하는 물질은 이치로 보통 간주가 되는데 라거에서는 일부 일부 허용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DMS가 너무 뚜렷하게 인지되면 원치 않은 오염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한다. DMS가 너무 많이 들어가 많이 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우리가 맥주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혹은 라거 이외의 다른 스타일에서 DMS가 감지게 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DMS 이치고요. 역시 몰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인데 끓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없앨 수 있다. 대부분의 스타일에서는 이치지만 일부 라거 스타일에서는 약간 감지가 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크림의일처럼 옥수수가 들어간 옥수수가 많이 들어간 에일에서도 약간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음 드래프트 시스템이 나오네요. 드래프트 시스템 아까 디스펜싱 캐스크에서 잠깐 언급 드렸던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맥주를 가압 캐그부터 맥주장까지 적정한 온도와 밀도로 이송시키기 위한 가스 액체 파이프 벨브 태백 복잡한 구성을 의미한다. 드래프트 시스템은 생맥주를 고객한테 서빙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 및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과 화학이 지배하는 맥주 분야에서 드래프트 시스템을 정확하게 세팅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수학에 가까우며 따라서 맥주 애호가라 할지라도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스템 자체는 이러저러한 압력 수학이라는 얘기가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과 그리고 그 압력이 기체잖아요. 기체이기 때문에 그 압력이 어떤 온도에서 들어가는지 온도와의 상관관계 온도와 압력과의 상관관계 때문에 여기서 수학 물리학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실전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드래프트 시스템은 케그로부터 맥주를 빼내기 위해 액체와 가스 간 온도와 압력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또한 탭에서 포말이나 가스가 아닌 훌륭한 헤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충분한 관의 길이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드래프트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배우면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해요. 뭐 샤르레 법칙 보일의 법칙 극랑 등락하고 등장하고 압력이 얼마나 되니까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탄산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과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과탄이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몇 도시에서 얼마간의 압력을 해야지 특히 뭐 또 맥주 맥주 스타일마다 어 들어가는 탄산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탄산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타우트 같은 건 2볼륨 그리고 어 뭐 바이스비어는 3볼륨 이런 식으로 필수는 2.8볼륨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맥주 잔에 들어가는 탄산의 뭐 밀도 뭐 농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거 다 하려고 하면은 얼마만 압력해서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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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뭐 차트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는 실전에서 써먹기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실전에서는 오히려 왜냐면 맥주를 서빙하는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워크인을 쓸 것이고 누구는 케그레이터를 쓸 것이고 누구는 관이 저기서 멀리서 올 것이고 누구는 가까이서 올 것이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원래 계산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쓸데없는 돈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내 환경에 맞게 드래프트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거기서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들어가야지 이게 고객들한테 제대로 서빙된다 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숙지하면 되고 그 경험적인 숙지에는 기본적으로 비어더센트라든지 아니면 시설론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교육들을 받고 실제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론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맥주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